어머 아버지 뒤에 딱 서서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야 근데 안줘야 응 근데 아버지 엄마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평생 뽀뽀 몇 번 해줬어요? 안 해줬어요?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뽀뽀의 시간이 가져줍니다 그런데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에서 뽀뽀라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뽀뽀를 해야 되는 그런데 몇 번을 했는지 맞추는 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JW 컨벤션 웨딩홀 에? 화장실 무료 이용권을 드릴게요 뽀뽀를 몇 번 했는가 잘 맞춰보자고요 자 아버지 여보세요 뽀뽀뽀 할 때마다 뽀뽀를 하면 내 엄마한테 사정없이 알았죠? 자 준비됐어요?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할게요 출발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엄마가 안아줄 때 만나면 반갑다 헤어질 때 제형 리허설 한 번 더 자리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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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좋을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요번에는요 태장을 해야해요 태장 어머니 아버님이 태장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 거기 서 있으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3대를 준비를 했어요. 최고의 S클라스 에쿠스 한 대 신형 마티즈 그래도 뭐니 뭐니도 오픈카가 제일 좋지요. 저번에 오픈카 용달차 한 대 이렇게 해갖고 3대의 자동차를 준비했는데요. 아버지가 원하는 자동차를 올라타시고 엄마가 원하는 자동차를 올라타시고 자동차를 타시고 이제 붕붕해서 정문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넘어지기엔 며느리가 제일 잘 받쳐줘요. 손을 흔드시면서 퇴장식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부터 퇴장을 합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자동차에 올라타십니다.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 없는 자동차! 서로 싸우네 에쿠스에 에쿠스에 타시고 용달을 타시고 마티즈에 타십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하다 뵈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. 악명의 박수와 함께 하시오. 응원하는 자동차에 바랍니다. 꽃을 사시오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꽃바울에 불러내고 풍 Maar lulu에 쑹소 풍 Maar lulu에 불일한 거 사랑으로 넌 낳고도 버리다 땅의 꽃성의 여유로 견디는 물고 빛났고 아름다운게도 꽃사시아 꽃사 꽃사시아 꽃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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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1부까지 끝났습니다. 지금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셔가구요. 아가 요거 지금 걷어줘라. 경품으로 드려오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야겠구요. 필요하시면 갖다가